우리 학과는 소방관련 학과로 인증된 소방방제 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또한 학생들이 소방, 방제, 안전산업의 전문가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특성화된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소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전문 분야 준비를 위해 소방전공, 방제, 안전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직무 핵심 역량에 따라 집중 분야를 선정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소방 분야로는 9급, 6급 소방공무원, 소방교육기관, 재난안전직 공무원 등의 취업이 가능하며 산업체로는 소방설비관리업체, 대중소기업의 모든 사업체에 소방 또는 방제안전관리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과는 소방, 방제 관련 분야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맞춤형 학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은 소방방제 분야에서 전문적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전문인 양성을 위한 학과입니다 전문 지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대학과 달리 문제의 풀이를 함께 진행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십니다 다양한 시청과 자료를 통해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의 강의도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학과는 소방 공무원 희망자를 위해 체력 측정 관련 업체와의 업무 협약으로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학과 자체적으로 지역 선도 대학 육성 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각 영역별 전문적 IT 기술을 중심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융복합 안전관리기술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였고 국내 소방 방제 안전 사업의 급격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실무형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재난재해 및 환경재해를 예측하고 저감하며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 인력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 주저하지 말고 중원대학교 소방 방제학과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과 선택에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셔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중원대학교 소방 방제학과에서 펼쳐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